손이 진짜 보들보들하면서 포근포근하고요. 되게 따뜻해요. 요즘은 날씨가 또 갑자기 또 따뜻해졌어요. 이럴 때는요. 팁이요. 난방을 적게 하시려면 난방 안 돌리시고 이렇게 따뜻한 친구 특히 토퍼를 쓰시면 등이 따뜻해지면서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왜 실내에서 내복 입는 것처럼 그 효과를 온도를 상승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요.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양털 느낌이 되게 뽀송뽀송 잘나죠. 근데 잔사가 거의 날리지도 않으면서 닿는 느낌 자체가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 아이들이 왜 이불 같은 거 빵빵 찰 때 있잖아요. 이게 등이 따시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진짜 좋아요. 되게 뽀송뽀송하죠. 맞습니다. 겨울을 대표하는 소재로 극세사를 생각을 하실 텐데 극세사를 양털형으로 양이 울고 갈 정도의 느낌을 재현을 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호주에 갔을 때 그 양털의 따뜻함을 잊지 못하고 어구부추 하나씩은 사오신 적 있으시죠? 부들부들하면서도 한겨울 추위에도 정말 발이 뜨시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이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느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양털형 부추도 원래 맨발에다 신는 거예요. 그 따뜻함을 느끼려고. 그래서 양털형 극세사가 요즘 왜 대세냐면 잠옷을 얇게 입으셔도 두툼하게 안 입으셔도 온몸이 훈훈해질 정도로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보시면 모양이 일자 퀼팅이 있는가 하면 리포즈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퀼팅이 있어요. 훨씬 더 예뻐 보이죠? 그리고 내 몸이 곡선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곡선이기 때문에 훨씬 받아내는 힘이 받쳐주는 느낌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토퍼는 일단 두께가 두툼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두툼하죠?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5cm 이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두툼합니다. 실제로 받아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거고요. 그 두께가 이렇게 두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통 토퍼를 만들 때 이불식으로 이렇게 봉제를 드르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각 파이핑을 넣고 벽을 세워서 이렇게 두툼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이게 보건력이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올 때도 보건력이 좋고 더 오래오래 쓰시는 거예요. 맨 바닥에서도 침대 위에서도 아이들 놀이방 매트 위에서도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카펫처럼 그냥 거실에 깔아두셔도 되고요. 맞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는 솜까지도 보셔야 되는데 새 솜을 사용을 했고요. 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종이 한 장 한 장 한 장 쌓고 책처럼 이걸 아예 솜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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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의 책처럼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펠치리 솜. 보건과 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가형은 이렇게 뭉치 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이사이로 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켜켜이 쌓인 것보다는 보건력과 탄성이 좋지 않거든요. 호텔 친구의 그 느낌 그대로 제대로 된 토퍼를 원하신다면 오늘 리포즈 하시면 절대 후회하실 일 없으실 거예요. 공기를 함유하고 있는 그 느낌 자체가 뭉치 솜하고는 다른 거예요. 페더 솜하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재의 극세사에 좋은 소재의 솜이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미끄럼 방지 처리 얼마나 제대로 잘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밴딩이 있어서 이렇게 싸시면 되게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그레이 색상 주문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색상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렸던 그레이 색상 그냥 답답한 그레이가 아니라 연한 그레이 고급스럽고요. 코코아빛을 닮은 브라운.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거의 보신 적이 없는 컬러이기 때문에 직접 보신 분들이 또 이 컬러 되게 좋아하셨어요. 맞아요. 초콜릿처럼 탁한 갈색빛이 아니라 코코아에 우유를 한 방울 딱 떨긴 것 같은 브라운이지만 약간의 그런 파스텔 계열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보면서도 시각적으로 마음까지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이고요. 여기에 딱 연출해놓으셨을 때 어떤 가구와 어떤 집안 연출과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